쇼핑 좋아하는 친구가 짝쿵마켓을 가보자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오바마 문자라는 데 근처에 있구요 노란색 건물 구글 지도에서는 홈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장 같습니다 밖에는 엄청 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해서 좋네요 두리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가격 흥정을 잘 해야 될 거 아냐 다작통만 파는 거 아냐 시장에서 그래도 이쁜 거 많네요 아까 짝퉁 시장은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동수원 시장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동수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안해오니까 시원해서 좋네요 동수원 시장은 가방이 많아요 이게 거의 다 파는데 이거 다 파는 거에요 이거 다 파는 거에요 안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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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도 엄청 많아요 안해? 아 네 네 다른 사람은 제자들 안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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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더워서 1킬로미터 이상 무조건 택시 타기로 했습니다 젠틀맨이라는 쇼핑타운에 와 봤습니다 여기는 뭐 한국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노래방도 있고 뭐 술집 같은데 저거는 여기 이 동네는 건물들도 꽤 높은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저거는 너무 좋은데요 아직도 안전한 게 너무 좋은데요 치계도 많네 여기 치계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큰 치계도 많아서 감사합니다.